안녕하세요 아트미디 MDJ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로데사의 와일러스 고2 듀얼 마이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데사에 대해서는 지난번 NT-USB 미니 리뷰할 때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모바일 또는 카메라용 마이크의 황제입니다 이 로데사에서 출시한지는 벌써 3개월 정도 됐는데요 이 와일러스 고2 같은 경우는 해외 리뷰나 아니면은 이미 국내에서도 구매대행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이 리뷰를 꽤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국내에 정식적으로 상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이 로데사의 국내 총판이다 보니까 현재 촬영 시점으로 운 좋게 발매일 하루 전에 공수를 하게 되어서 이렇게 리뷰를 해봅니다 로데와일러스 고는 첫 버전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죠 저희 회사 기준으로만 해도 판매량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보시면은 종종 사용하시는 분들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이번에 새로 출시된 와일러스 고2는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품 구성은 직접 마이크 역할을 해주는 또는 이런 라발리에 마이크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이 송신기가 두 개가 있고 그리고 여기 한 개의 수신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기기마다 충전을 해줄 수 있는 충전 케이블 이렇게 벨심 깊게 세 개 다 있고요 야외 촬영할 때 바람이 막 불 때 구다닥구다닥 끓이는 소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 윈드실드 물론 이 윈드실드는 왜 세 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는 스페어겠죠? 그리고 녹음 기기와 연결해줄 수 있는 이 3.5mm TRS 대 TRS 케이블 그리고 여기 제품 보관 파우치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에 보관할 수 있죠 그 윈드실드 참 귀엽네요 이 귀여운 게 과연 바람은 잘 막아질까요? 윈드브리크 테스트 윈드브리크 테스트 현재 선풍기 바람세기 최대 윈드브리크 테스트 그럼 제품 외관을 보시면 우선 너무 귀엽게 생겼습니다 와리고1과 디자인은 그렇게 크게 바뀐 건 없습니다 대신 기능은 말도 안 되게 업그레이드 됐죠 와리고1의 경우는 이제 이 송신기 하나, 수신기 하나로 인해서 한 채널로만 구성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와리고2 같은 경우는 두 개의 송신기로 투트랙으로 녹음이 가능합니다 덕분에 투트랙으로 녹음할 때 굳이 두 개의 수신기를 들고 다닐 필요 없이 딱 하나로 모든 게 다 해결이 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수신기 같은 경우가 녹음기 역할까지 해주기 때문에 어느 날 야외 촬영이 이렇게 나갔는데 녹음기를 깜빡하고 왔을 때 이 수신기를 통해서 녹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 두 개의 송신기로 조합을 할 수 있는 모든 레코딩 기능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새로운 장난감이 생기면 애나 어른이나 할 거 없이 신나긴 신납니다 우선 페어링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전원을 전부 다 켜주면 이렇게 지금 수신기에 시그넨이 들어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머지 레코드입니다 이건 듀얼 채널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마이크를 통해서 동시에 한 채널로 녹음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걸 하려면 여기 보이시는 두 버튼으로 항상 모드를 바꿔줄 수가 있는데 지금은 현재 제가 아까 사용할 때는 저희가 스플릿 모드로 사용해서 이렇게 채널이 나눠져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이 두 개부터 이렇게 꾹 누르고 있으면 짠 하면서 하나의 시그너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경우 이제 이 두 마이크로 두 사람이 녹음을 해도 어쨌든 한 채널로 모노로 이렇게 들어오게 됩니다 헤이 헤이 마이크 테스트 헤이 헤이 마이크 테스트 이 기능은 두 채널로 각각 녹음받을 수 있는 레코딩 기기가 없고 한 채널만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유용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기능은 스플릿 모드입니다 이 기능이 사실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기능이라고 봅니다 자 그럼 아까처럼 다시 모드를 바꿔주고 그럼 이렇게 각 속신기의 소리를 따로따로 투 트랙으로 받는 기능입니다 하나 둘 셋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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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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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저처럼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통해 녹음을 받을 경우 녹음 프로그램에서도 이제 두 트랙으로 따로 레코딩 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진짜 획기적인 기능이죠 뭐 한마디로 하나의 수신기로 두 마리 마이크를 다 잡는 격입니다 다만 주의하셔야 될 것은 저처럼 아날로그로 연결해서 따로 두 개의 모노로 잡지 않고 그냥 스마트폰에 디지털로 이제 연결하시게 되면은 왼쪽 오른쪽으로 나뉘어서 소리가 나게 돼요 한마디로 진짜 스테레오로 들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 둘 셋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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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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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크 테스트 그래서 한 사람 목소리는 왼쪽 귀에서 다른 사람 목소리는 오른쪽 귀에서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아까 위에 말씀드린 머지 모드 기능이 듀얼 모노 레코딩이 안 되는 기기들을 위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드를 통해서 보컬 기타 듀오가 있다면은 한명은 이제 보컬이 이제 이걸로 노래 부르고 다른 한명은 이걸로 기타 앞에 놓고 연주해서 지붕을 할 수 있죠 그래서 둘이 유튜브 공연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세번째 모드는 세이프티 모드입니다 이 모드 같은 경우는 진짜 로데사가 머리 제대로 써서 만든 모드입니다 이건 사실 두 개의 마이크로 다른 소스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최대한 가깝게 나눠서 하나의 동일한 소스를 받는 건데요 여러분 녹음을 이제 받다 보면은 특히 야외 촬영이나 이런 걸 하다 보면은 갑작스럽게 갑자기 엄청 큰 소리가 지붕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일상적으로도 뭐 기침을 갑자기 한다던가 아니면 야외에 있을 때 지나가는 차가 클락션을 엄청 세게 빵 하면서 울리고 간다던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마이크를 목소리에 맞게 게인을 맞춰놨는데 갑자기 목소리보다 훨씬 큰 소스가 들어오면서 피크가 팍 떠버리면서 되게 원치 않은 이제 찢어지는 약간 폭발음 같은 게 생기게 되죠 그러면은 녹음 기꺼이 다 해놨는데 이 녹음 소스를 전부 다 날리게 되는 겁니다 혹은 뭐 여건이 안 되면은 그냥 그 원치 않은 사운드가 녹음된 상태로 영상이랑 합치던가 해야 되는데 그런 문제를 방지하고자 세이프티 모드로 가면은 한쪽 마이크는 마이너스 20dB 패드가 걸려서 이제 다른 마이크보다 20dB 더 낮게 집음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? 그럼 막 촬영하고 있다가 막 잘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폭죽을 터뜨린다던가 아니면 뭐 앰뷸런스가 지나가더라도 한쪽 마이크가 이제 마이너스 20dB로 작게 집음을 하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 편집을 할 때 그 작게 받은 부분을 그쪽에 대신 쓰든가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굳이 또 녹음이나 촬영을 새로 할 필요는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로데가 진짜 일을 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무슨 상상이 되냐면은 이 로데의 와이러스 고2 개발 때문에 로데 본사 직원들이 밤낮으로 고프로 여기 쓰고 와이러스 고 매고 뭐가 잘못되는지 뭐가 잘 안되는지 이런거 확인하러 막 뛰어다니면서 엄청 고생했을 것 같아요 특히 호주 같은 경우는 워낙 자연환경이 좋아서 야외 촬영이나 이런거 하기에 굉장히 좋으니까요 어쨌든 대단합니다 진짜 그리고 녹음을 하다가 만약에 이 와이러스 고2 송신기 자체 마이크가 크게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뭐 예를 들자면은 소리 좋은 라발리에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슈어 MVL 같은 거 아니면은 로데 스마트 라우 플러스 같은 거 그런 라발리 마이크 연결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테스트 해보니까 컨텐츠 라발리에도 소리가 다 지붐이 되더라고요 그럼 이제는 컴퓨터 앱과 한번 사용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앱이 있어서 USB 연결을 하고 수신기를 통해 녹음한 음원을 추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앱에서 와리고2 설정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세이프티 모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정을 해줘야 합니다 이 와리고2라면은 아바타 소개팅도 가능할 것 같네요 레디알이라는 회사 아시죠? 그 회사 같은 경우는 모든 사항에 맞는 각각 DI를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로데 같은 경우도 다양한 사항에 맞게 쓸 수 있는 마이크들 정말 잘 만드는 것 같습니다 즉 DI 박스계에 레디알이 있다면 마이크계에는 로데가 있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둘 다 같은 알사네요 또 어쨌든 이번 와리고2는 정말 혁신 그 자체라고 좀 봅니다 사실 제 촬영 위치랑 오디언트 페이스랑 멀어서 항상 케이블을 주렁주렁주렁주렁 길게 끌어와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깔끔하게 무선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전 이만 페이드아웃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啦 우리는 sais느igue 2을 주렁주 Rider съ 꺄 에